안녕하세요 예쁜남주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들이에요 그래서 누텔라 발라서 먹으려구요 그러면 일단 준비할게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걸로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서 다 빨간색으로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먹으면 더 맘을 보기 때문에 조금씩 먹으면 더 맘을 보기 때문에 오늘은 자유롭게 먹으면 더 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더 맘을 보기 때문에 맥주 맥주 안 돼야 발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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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먹어 보는 거예요. 어떤 맛일까요? 입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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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